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LG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베스트5입니다 모두 코치 안으로 입장을 했고요 1쿼터 경기 출발 공을 빼서 냈어요 정인덕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타마요 석천 시작 스트리트 나올 뻔했어요 이우석 장재석에게 골밑이 타마요로 이우석 베이스라인 뚫고 들어가는데요 직접 돌려냈습니다 타마요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우석 장재석 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뒷독창 타마요 타마요 석메이요 조사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에 개인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양중석 타마요 타마요가 한 번 뚫고 들어가요 잘 쏘연 앞에서 정확하네요 좋은 패스 연결 이렇게 쉬운 득점을 해가면서 좀 밝아져야 되겠지요 아래의 오른손 슛 안 들어갔습니다 게이지프림 캐치인슛 착각합니다 장재석의 리바운드입니다 이우석 이우석 백쿠스 당장 아 좋습니다 유기상 캐치가 상호메지에서 가장 많은 각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상호메지에서 가장 많은 각점을 올려줍니다 상호메지 선수가 넘어졌어요 게이지프림 완벽한 찬스입니다 상호메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담이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방법이 장재석 골밑이 2점입니다 정돈을 해드리겠습니다 타마요 돌아서면서 뛰어냈어요 프림쪽으로 볼이 떨어졌는데 타마요가 잡아냈습니다 타마요 유노스탭 득점까지 승국장 멍멍어가 팀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타마요입니다 타마요 성공 여기서 타마요 샤클라 거의 다 떨어졌는데요 그걸 빼앗아 냈습니다 유기상 빠르게 패스 베이커서 빠르게 전속 여쪽으로 올라와서 쏘는데요 점점 예전의 모습을 찾겠죠 좋습니다 좋은 드림을 이후에 드립니다 득점할 확률이 장민국 들어왔서 석점 쏩니다 장민국 득점했습니다 이우석 장차마다 돌아서면서 출근했습니다 이우석 션룡에게 션룡 보냈다 션룡이 보냈다 안 했어요 옥촌에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서명진 바로 쏩니다 돌아가오는군요 션룡 지가 8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버스들의 몸싸움이 약간 치우네요 고맙습니다 조상 전수 대결 우수 우수 이동 옥촌이 재빨리게 나가서 따라했고요 옥촌 더블즐루 신대 마레이에게 양준석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레이와의 매치업 셜록 매치업에서 마레이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레이 양준석에게 돌아서면서 양준석 타나요 와이드 오픈 4초 3초 2초 2초 빠르게 셜록 득점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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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 2초 2초 마레이의 틈이 득점 프림이 직접 쏩니다 프림이 정확해요 그렇군요 타나요의 패스 5초 3초 1초 1초 2초 2초 1초 2초 장정혁 선수의 바지를 잘 들어갔습니다 담아요 안 들어가요 정인동 맞대 잘 들어갔습니다 쇼동 마레이를 뚫어냈습니다 잘 봤어요 완벽한 올이었습니다 담아요 골빛 듀어 모두 실패로 들어갑니다 담아 골 버리지 않았습니다 낙숙을 뺏어내려는 울산연전보도 있습니다 정신 패스 들어가는 방금에 오면 소원, 렘영 정국이 2.1.2 .. 할 때부터 먼저 dú서 믿고 있어 미스닥이 있어 담아요 잘 봐요 딱 무대에 먼저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관전 결과. 원래 오른쪽. 장민국 탑에서 쏩니다. 약간 뒤였어요. 리바운드 서병진. 지금 마른 손실이니까. 굉장히 고통을 잘하는데. 네. 네. 제껴졌네요. 선수의 장면이 됐다고. 많이 아까 אנחנו 한. 네. 네. 정인당. 정인더 마리아가 이번에 쇼동을 이겨낼까요 다시 마리아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득점 성공합니다 마리아 드디어 합니다 프로 리바운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마리아 선수는 여기서 다시 전환했죠 이호석 이호석 순간 스피드를 넘어 있습니다 양도서 골이 많이 지어났어요 이호석 본인이 쏩니다 안 들어가요 게이지프림이 따냅니다 여기서 다시 파울이 쏟아 놓는데요 이번에도 프림의 오피스터비였어요 게이지프림 선수가 좀 흥분했어요 양도서 골이 많이 지어났어요 양도서 골이 던지는데요 양도서 골이 던지는데요 잘 빼줬어요 3점 실고 기회 났습니다 대박 강도서 골이 던지는데요 골이 던지는데요 골이 던지는데요 골이 던지는데요 골이 던지는데요 오늘 해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